요런거 맘에 듭니다 좋아좋아 이런거 오라는거지 팝핑은 아니시구나 아 방어 방어 손맛 좋습니다 좀 더 가무셔야 되요 아인 빵 좋아 이제 색깔만 왜 그만 먹지 어디서 먹었어요 사장님 바닥에서 어이 삼치 어이 히트 선수 이게 빼서 삼치부터 빼고 빼서 내려놓으시면 제가 칼질 좀 할게요 어우 통으로 우 빠졌어 좋았습니다 어 개좋아 배풍사고 아니 새로 먹었어 어 먹었네 어 어씨 먹었어 어씨 라인 살짝 더 감아주고 어 어 폴링이야 폴링 먹었어? 어 고춧가루 뭐죠? 드래그를 왜 이렇게 많이 풀어놨습니까? 신고 잡은 척할라구요. 많이 따라온다. 한 열댓마리 따라오네. 여기 따라오는 데서 그냥 통 내서 릴링하시면 같이 먹습니다. 그래요? 그냥 넣어놔요. 어떻게 등에 벌려서 나왔어? 등에 벌려서 나왔어? 빠졌는데 빠졌어. 집게가... 집게 벌려. 뭘까요? 아 그래요? 하고있다구요? 어이 뭐야 뭐야? 룰라인이 왜 이렇게 귀여워? 놀래라. 바로 올려주세요. 좋아 좋아 좋아. 사이즈 괜찮다. 어 빠졌어요. 살짝 중층이신가? 어 좋아 좋아. 어 좋아. 어이. 역시 우리 방어 힘이 좋아. 어 저기 앞에 있다. 앞에 있다. 어 좋아 좋아. 좋습니다. 가보자. 어이. 어이. 태풍 전보다 살짝 더. 살이 올랐네. 잠시만요. 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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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. 알았다. 가만히 있다가. 오케이. 방어가. 살집이 생기니까 힘이 좋네. 귀엽네. 하하하. 하하하하. 승부한, 승부한, 승부. 이야. 아이 뭐 죽마가는 줄 알겠어요 진짜. 하하하하하하. 어? 어이 자꾸 파고든다. 으어. 부실처럼 파고드네? 제발! 제발! 안돼! 저번에 꽉 치다니 손맛 잘 들어요 아 이거 방어였어요? 못봤죠? 아직 뜰채 돌고 있어야 되나? 왜 이렇게 커보여 갑자기 느낌이? 참치는 더 쬐고 나갔어야 되는 거랑 얼굴만 얼굴 보여주세요 제발 궁금합니다 뭐지? 중방어? 느낌은 어떠십니까? 어이 사이즈 괜찮다 어이 그러니까 이러지 공기 먹여 주시고 빠졌어 아슬아슬 했네요 안 올라갈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자기가 뜰채 해 주시면 안 돼요? 뜰채? 아 뜰채를 말씀하셨는데 자금의 사장님 알방한테 뜰채면 당황스럽습니다 죄송해요 어 괜찮아? 뭐야 왜 노래? 알방합니다 알방어 알방어 방어 방어 공기 먹여 주셔야 돼 뜰채 들어가려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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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라니 잡을게 아 좋아 샷 아주 좋아 좋아 아 뜨거워 오오 어우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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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야 이거 많이 먹어 고맙아 고맙아 랜딩 하시는 동안 던지셔도 됩니다. 던지셔도 랜딩 하시는 동안. 던지셔도 됩니다. 보인다 잠깐만 살짝 감아줄게 아 바로 담으시네? 우와 두꺼여 후 재밌지? 네 와 왜 까말라 형 저기 대압에 지금 불이 있어요 왜 까말라